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학창시절을 바탕으로 한 급식왕의 이야기다. 웃기자 웃기자 웃기자. 와 보건쌤 철벽 하나는 진짜 캡이다. 그러고 보니까 나 보건쌤 웃는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. 생각해보니까 나도 없는 거 같아. 됐거든요. 진짜 웃는다. 어떻게 이걸 보고 안 웃을 수가 있지? 얘들아 나 그 바보 흉내를 잘 내줘. 야 바보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진짜. 바보잖아. 근데 보건쌤이 진짜 안 웃을까? 야 이 오빠가 말이야. 체벌함 시리즈 한 번 들려주잖아. 그러면 배꼽 빠져가지고 실력 안 되니까. 뭐야. 봤지? 야 터지는 거 봤지? 봤지? 뭐야 웃긴 웃네. 뭔 때문에 저렇게 웃는 거지? 체벌함 시리즈 때문이라니까. 귀여워? 뭐가 저렇게 귀여운 거지? 야 애기 사진 같은 거 보는 거 아니야? 막 애기 사진 보면 귀여워서 막 웃잖아. 아 맞네. 맞아 내 동생 드루미가 있었지. 야 우리 드루미로 확인해보자. 오케이. 드루미 귀엽다. 드루미. 나도 해봐. 나도 해봐. 나도 해봐. 나도 해봐.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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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! 와! 야! 애기 완전 과체중이네! 오빠가 저체중이겠죠! 어? 깜짝아! 귀여워 귀여워! 보건세 보건세! 더지 동생 두룸인데 너무 귀엽죠? 너무 귀엽죠? 이거 봐봐요! 자 두룸아 언니 봐봐! 아악!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아악! 짱구! 이거 어때요? 구름이가 두더지를 많이 닮았네요 흰... 힘내요 저를 닮았는데 왜 힘을 내요? 그런 게 있어요 애기가 똥 싼 거 같네요 그런 점은... 뭐야! 애를 보고 웃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좀 더 웃기고 싶어지네 아 이 동네인데! 아 도대체 뭘 먹은 거야 뭐야! 야 슬기야! 아 왜?! 애기한테 왜 그래? 너희들 너무 심하잖아 이건 고통 안 써냐 안 써! 아 보건새 보건새 어디 아파요? 아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좀 걷어봐요 삐까쭈라 이츠 바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돌아 에이 솔직히 이거 웃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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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까쭈 백만볼트 삐까쭈 피카츄가 돌에 약한 거 알고 있죠? 네? 제가 스톤 샤워 시켜줄게요 스톤 샤워요? 어 뭐야 뭐야 아 아파요 저 오늘은 건강과 위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~! 멸척쌤 무슨 일 있어요? 아 쌤 있잖아요 요즘에 자꾸 얼굴이 막 뭐가 나아요 세수를 좀 해요 저 세수예요! 아침마다 엄마가 엄마가 이렇게 씻겨주고 코도 흠흠 이렇게 막 풀어주고 이런 거 다 해요! 마스크 한 번 벗어봐요 어 잠시만요! 진짜 웃기죠? 진짜 웃기죠? 노잼 쌈노잼 아 진짜... 멸치님 왜 그래요? 야! 보건새 왜 이렇게 안 웃냐?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 맞다 너 여자 좋아하잖아 야 니가 보건새 좀 웃겨봐 제가요? 아 자신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너 은근히 웃겨 얼굴이 안 웃는데 어 보건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? 오상지리세 왜 이래요 오상지리세 전 학생이고 난 성쌤이에요 오정 아니야! 우리음 X3 야, 너는 웃기다 그랬잖아! 야, 너는 웃기다 그랬잖아! 야, 너는 웃기다! 어, 무슨 일이에요? 보건 쌤, 보건 쌤! 지금 돼지 다리가 엄청 길어졌어요! 보건 쌤, 저 성장통 쩔어요! 수사 좀 놔주세요! 조금 따끔해요! 아, 따끔해! 아니, 입 쪽 말고요! 이쪽? 따끔해요? 아니, 이쪽이요! 어, 이쪽, 이쪽, 이쪽! 아니, 이쪽, 이쪽, 이쪽!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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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! 아니,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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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! 아, 대인 다리가 엄청 많이 생겼다! 진해 같아, 진해! 그럼 그냥 다리를 뽑을게요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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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제 다리야, 제 다리! 장난이에요! 웃기려고 그랬어요! 아, 맞아요! 보건 쌤 웃길려고 그랬어요! 맞아요! 안 웃기니까 이런 걸로 장난치지 마세요! 아, 근데! 보건 쌤은 진짜 왜 이렇게 안 웃는 거야! 그러니까! 크게 웃기지? 수업 시작할게요! 보건 쌤! 제가 보건 쌤 웃기 기회를 주세요! 뭔 소리예요! 수업해야 되는데! 어? 한번만 주세요! 제발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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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러분! 이 개인의 정체가 궁금하셨죠? 예! 이 개인의 정체가 최초로 공개됩니다! 여러분! 웃을 잘 믿으셨나요? 예! 자! 공개합니다! 하나! 둘! 셋! 이 개인의 정체는 외계인이었습니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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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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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요? 평소에도 그러고 다녀요. 아! 보건 쌤! 제발 웃어달라고요! 아! 답답해! 보건 쌤! 제가 도달할게요! 다들 나 시작하면 끝장보는 거 알지? 보건 쌤! 딱 기다려요! 오케이! 오! 데이지 안 오네요. 저 갈게요. 아! 왜 안 오지? fixp Think 출발! 또 잘못 Linda nick conf risk 아니에요 제일 안 웃겨요 왜? 비 ah 이거 안 웃기다구요? 아직 안 끝났어요! 피카피카 피카 피카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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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이 못 봐주겠네 응?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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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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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지금 우리가 웃고 있잖아! 어? 우리가 웃으면 안 되고 우리가 보건 쌤을 웃겨야지! 야! 다 따라다와봐! 어디 가! 보건 쌤! 제가 진짜 재밌는 이야기 준비했거든요? 이거 듣고도 보건 쌤 안 웃잖아요? 보건 쌤은 사람도 아니에요! 뭔데요? 뭔데요? 뭐냐면요! 이 체벌업 아저씨가 아! 그거 재미없다고! 아! 아! 근데 보건 쌤 어떻게 웃기지? 그냥! 입을 찢어버리자! 야! 아무리 그래도 쌤 입을 찢는 건 아니지! 아! 아! 짜증나! 야! 총살 같이 가! 피카측 가자! 야! 가! 같이 가! 아! 나도 같이 가자! 아니! 빨리 가! 왜 가요! 어디 가! 아니! 빨리 마스크 뜯어요! 뭐 마스크 뜯어! 아! 빨리 빨리! 아니! 어떻게 벗기라고! 아! 빨리! 아! 빨리! 쌤 안녕하세요! 스코 뭐예요? 뭐야? 허허허허 세바바 벗견바바 헷! 하잇! 우와!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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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잇! 으악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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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웃기만 해봐! 아! 귀여워 password! Work Oh, what? 아! 귀여워 여러분 급식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